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적은 편이에요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닌자 표창 시뮬레이터인데요 닌자가 돼가지고 표창을 슉슉슉 이렇게 슉슉슉 던져서 레벨을 올리면 되는 게임인데 이거 화살표가 요길 가르키고 있네 뭐지? 오픈? 오픈하면 뭐에요 이게? 크래프트 아 표창을 합치는거야 설마? 아니네 뭐야 합치는거야? 오? 아니 루스가 표창을 합치면 더 강력한 표창이 되잖아 세상에 루스가 아 돈을 벌어가지고 표창을 합체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표창이 똑같은게 두개가 있으면 아 8% 확률로 이게 나오고 5% 확률로 이게 나온다 오 잠깐만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합치는거야? 합쳐 안 합쳐지는데 오 3레벨 됐다 와우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가지고 저 표창이 이제 좀 쎄졌거든요 이상한 표창 생길거대로 받아라 슉슉슉 하면은 받아라 슉슉슉 던져 빨리 던져 슉슉슉 이렇게 해서 쓰러트리면 아마 아 돈을 주워야 되네 따로 받아라 슉슉슉 쓰러트리면 돈 많이 주겠지? 오 보석도 준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표창이 슈퍼 울트라 강력해지는 그런 게임인데요 오 뭐야 바로 3레벨 5% 확률로 합쳐버리기 4레벨 나왔구요 오 합쳐 아 보석으로 한 칸 더 열 수 있어 아 열었어요 그래서 또 합치면 이게 센 게 좋겠지? 이제 좀 더 레벨로 아앗 척척척척 같이 잡자 친구야 어 나 이거 뭐야? 이거 얼음 화살표 뭐야? 나 저런 표창 있어요? 새로 나온 표창이 아닌데 뭐지? 아 그냥 가리키는 거구나 슉슉슉 엄청 세 와 이거 엄청 세 4레벨 표창 데미지 봐봐요 32야 엄청 강력한데 오 이렇게 해가지고 표창 점점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더 슈퍼 울트라 강력한 닌자가 되면 되는 게임인데요 돈 빨리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코드 있을텐데 아 코드 여러분 제가 코드 알려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코드가 봐봐요 여기 써져 있어요 이거대로 쓰면 돼요 코드 입력해볼게요 웰컴 오 뭐야 잼 엄청 많이 줬어 다음 코드 다음 코드는 땡스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줘 다음 코드는 더블 오 뭐야 더블 아 이거는 지금 안 써도 되는데 기프트 돈을 좀 주세요 돈 아니 이거 말고 돈 주세요 돈 돈 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업그레이드하게 기프트 골든 아 아니 이거 1시간 버프 이런 거 말고 돈을 주시라고요 돈을 인터레스틱 아니 하하하하 버프만 주네 아이 자 그럼 이제 이게 많잖아요 적이 많으면 이거 칸을 엄청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이아로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지 봐봐요 이거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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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1위는 전부 다 레벨이 32네 몇 개를 낀 거야 표창을 뭐야 표창이 왜 이렇게 많아 몇 개를 낀 거야 봤어 8개요 어떻게 8개 꼈지 뭐지 로봇으로 살 수 있나 5개가 끝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합체 아 전부 다 합체 누르니까 오 전부 다 합체가 되는데 아 이게 조금씩 다 넣은구나 오 좋아 근데 전부 다 합체 좋아 오 좋아 전부 다 합체 자동으로 합체 돼 좋아 근데 이제 돈이 없어요 합체 오 이제 나 엄청 세졌다 아 잠깐만 나 6레벨 2개잖아 합체 7레벨 와 엄청 세졌다 이제 그 이제 마저 합체 시키고 그러면 3레벨 아 좋아 좋아 세졌어 어 4레벨 2개 합체 오 이제 다음 지역 갈 수 있거든요 7레벨 됐으니까 쇽쇽쇽 지나가보자 문을 엽니다 오 이번에는 파랑색 닌자예요 축하해요 당신은 예 뭐요 뉴 비처 럭키 크래프트 아 행운의 제작이 열렸대요 아마 확률이 더 올라가서 그걸 거예요 더 뭐지 높은 확률로 더 높은 레벨의 표창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 돈도 천원이나 줬네 여기서 한 번에 합성 자동을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까 3배 빠르대요 3배 근데 로벅스가 좀 그렇다 럭키 이거 돈 주고 돈 내고 확률을 올릴 수가 있네 이거가 10레벨이 되면은 아마 여기 열리는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가 열렸네 이게 뭐지 아 합체할 때 아 아 아 이거 이렇게 3짜리 두 개 합치면 4가 아니라 6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고 이런 것도 있어 와 뭐야 찍어 찍어 야 다 찍어 20% 확률로 이제 와 봐봐 보셨어요 방금 1짜리 두 개 합쳤는데 4짜리 나왔어요 무려 20% 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것도 일단 10레벨 찍어주고 그러면은 이제 봐봐요 이제 봐봐요 이게 78%로 또 떨어졌죠 그리고 이거를 20레벨에 찍으면은 또 요게 열리니까 이게 또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점점 더 나는 점점 더 빨리 빨리 슈퍼 강력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잡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되네 아 돈을요 진짜 많이 벌어야 돼요 저 밥 먹고 올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 깜빡이면은 될 겁니다 돈 벌고 밥 먹고 아 안돼 안돼 돈 다 썼다 헉! 세상이로수가 싼거 올려봐 이정도면은 이제 괜찮은거 같아요 어? 좋은거 많이 나올거 같아 이게 게임화면이에요 사실 다른거는 화면이 없습니다 이거에요 그냥 이게 모바일에서 하악 치는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14짜리를 16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임인데 이게 에이 이거 언제 다 합치지 돈이 줄질 않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거 비싸졌다 200원 됐다 이제 시작할때는 40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비싼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이 높은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합쳐가지고 오! 봐봐요 벌써 10레벨 근데 16레벨을 만들려면요 15레벨짜리를 2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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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15레벨 휴 하하 후 하하 후 지금까지 한것만큼 한번만 더 하면 되는거에요 이거 그냥 이렇게 켜두고 자고 일어내야 되는게 아닐까 왜냐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합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이거는 켜두고 자고 일어나야 되는 게임인거 같은데 직접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물론 직접 하면은 훨씬 빠르긴 하겠지 하지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게 맞지 않았을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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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다 이제 16레벨 됐거든요 와 16레벨 되니까 표창이 지금 13레벨 1 표창이 엄청 멋있어졌어요 오 무시무시해졌어요 이제 다음지역 갈 수 있다 크으 봐봐요 드디어 열려라 참깨 으잇 하하하하 그냥 문이 뒤집어지는거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여기도 또 없어요? 무조건 업그레이드는 저기서 막 할수 없는거야? 업그레이드 어디서 해요 여기는 없어요? 이 마을에 없어 이집트로 왔거든요 이집트로 왔는데 고양이 있고요 고양이가 보스인가 돈 많이 주나 돈 별로 안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러벅스를 엄청나게 쓰면서 천천히 하는 게임인데 급하게 하려니까 원래는 이렇게 켜두고 자고 일어나면 돈이 잔뜩 쌓여있으면 그거 같다 아까처럼 봤다 아니면 그냥 쳐놓던지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어쨌든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닌자 닌자피그 안녕 뿅